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이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이유가 바퀴 달린 집에 출격한다고 합니다. 앞서 바퀴 달린 집은 바퀴 달린 집을 타고 전국을 유랑하며 소중한 이들을 초대해 하루를 살아보는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으로 성동일씨와 김희원씨, 배우 여진국까지 고정 멤버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유가 최근 TV엔 바퀴 달린 집에 게스트 출연을 확정지었다고 전했습니다. 바퀴 달린 집은 지난 6월 11일 첫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는 화려한 게스트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첫 회의 게스트로는 배우 라미란씨와 걸스데이 해리 두 번째 손님으로는 배우 공효진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어 세 번째 손님으로는 배우 이성경씨가 출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모든 게스트들이 성동일씨와 김희원씨, 여진국와 인연이 있는 만큼 아이유의 출연 배경에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아이유는 지난 2019년 9월 최고 시청률 12%를 기록하며 화려하게 막을 내린 TV엔 호텔델루나의 여진국와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호텔델루나 정말 명작이죠. 더불어 성동일씨와는 SBS 달의 연인 보보 경심려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음악과 드라마, 영화, 예능 등 다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인 아이유가 바퀴 달린 집에서는 어떠한 유쾌한 에너지로 시청자분들에게 힐링을 선사할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고의 태몽을 가진 남녀 아이돌 중 아이유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8시에는 엠넷 예능 프로그램 TMI 뉴스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TMI 뉴스는 최고의 태몽을 가진 아이돌을 주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에 여자 아이돌 1위가 바로 아이유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이유의 어머님은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쌍용 꿈을 꾸었는데요. 이에 전문가는 모든 것을 이룬다는 최고의 태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아이유네요. 와 정말 최고의 태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아이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